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울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장세기 31장 53절 이하의 말씀으로 샘물처럼 솟는 그리움, 바우이를 쪼개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영적인 고향 부엘세바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삽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보니 이 땅은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순례자입니다 아마 야곱이 라반이 잘해줬다면 믿음이 성숙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열두 족장의 아버지도 될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채울 것을 사람 사랑으로 채우면 신앙이 성장되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77년 동안에 소극적으로 생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고 77세 먹어서도 마마보이로 살던 다른 사람들은 40세의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성숙된 가장으로서 살아갈 나이에 마마보이로 엄마 치마 속에서 해주는 요리나 먹고 살다가 잘나가는 형의 모든 것들을 질투하여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권한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애삼촌을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혹독하게 책질을 했습니다 먹잇감으로는 사랑하는 라엘 하나 붙여주고 틈으로 세 여자를 붙여주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례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순례자는 라틴어 순례자라는 찬양에 제가 요즘 은혜를 받아서 순례자는 과연 개시성은 뭐가 있을까 하고 라틴어 원전을 찾아봤습니다 시부리의 성경에는 구루 빗나가다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땅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날마다 빗나갑니다 이 순례자라는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페레그리나티오라고 합니다 페레그리나티오 여성형 명사인데 탄령 자동사에서 이뤄졌어요 탄령 자동사는 페레그리노르라고 합니다 페레그리노르 탄령 자동사니까 순례자는 이렇게 사로 결정해놓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야곱이 77년 동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돈부터 계산해요 라반은 너 그거 손해받지 사베로 물어내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거 아닌 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1조 내 거 아닙니다 예물 내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도 내 인생이라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을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믿음을 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삽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안 줬어요 고난을 받다가 꺾어요 내가 이거를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편한 믿음이 믿음 사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 육신과 환경과 영혼과 유익과 모든 것을 꺾어야 돼요 배움과 명예와 자존심과 여러분 아무나 순종 못합니다 순종하고 싶어는 하는데 우리에게는 늘 떼비가 와서 괴롭혀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래요 그게 떼비예요 악마의 세 종류 중에 맨 하층 그러니까 최고 높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최고 높은 악마가 떼아몬이라고 그랬잖아요 떼아몬이 부활을 만들어요 욕을 하고 겁을 주면 떼비가 되어져요 환경이 와서 겁을 주면 우리가 그의 떼비가 되어져요 그가 시키는 것에 다해요 어느 때는 돈의 떼비 명예의 떼비 자존심의 떼비 상처의 떼비 그러다가 잔잔하게 있다가 떼아빌로 올라갔다가 떼아몬으로 올라가면 폭력적으로 되어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단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내를 받으면 가만히 문제를 자기에서 찾아요 야겁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왜 일찌감치 뱃속에서 예언을 안 믿었을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으면 섬기는 코스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 순례자라는 것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사고 최고신고는 순종을 통해서 사고 헌금이라는 돈을 통해서 사요 예물을 많이 주면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니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많이 안 들으면 그거를 믿어요 의지의 대상이 예수님 아니고는 다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거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안 받쳐서 그렇지 나머지 거 다 가져가요 자식도 가져가요 남편도 가져가요 어떤 분은 병을 받고서 질병을 받고서 믿음을 사요 믿음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에는 그래서 믿음 받는 방법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 받으면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회복 온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형통된다고 생각하면 복가스가 주님 이에는 없어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스타 우루스와 아나스타 시스가 티템이라는 경제 용어 상업수로 은행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사느냐 어떤 걸 가지고 믿음을 사느냐 손해를 가지고 믿음을 사요 상처를 가지고 믿음을 사요 상처를 견디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상처와 동시에 떼비가 생겨져요 의심 떼비가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업이 다 놔버렸어요 내 거 아닌 건 관심 갖지 말자고 생각하고 양도 뭣도 손해보지 않게 거기서 다 관리하는 자가 관리자가 있으니까 다 보고를 하면 그때그때마다 장부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 거를 떼먹는 것이 오랜 기간 되면 연단이 안 끝나 연단이 끝났다는 게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재산이에요 무형 재산이에요 인간은 순례자는 유형 재산을 믿고 가요 있는 재산을 믿고 가요 어떤 분은 자기 배움이 재산인데 그게 우상이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믿음이 커져요 믿음을 샀어요 최고 믿음을 빨리 사는 게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사야 돼요 얼마로 사야 돼요? 구원을 30조 원으로 사야 돼요 여러분 나를 30조 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해줬다면 30조 원이 아까워서 다 붙여줘 병들지 않게 붙여줘 상처받지 않게 붙여줘 거룩하게 붙여줘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가면서 계속 믿음을 까먹어요 계속 까먹습니다 그것을 이제서야 야곱이 앓은 거예요 내 거 아닌 거는 관심 갖지 말아야 되겠구나 순례자라는 말이 그래서 무슨 뜻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탄령 자동사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는 대로 하는 거죠 마음 정신이 딴 곳에 가 있다 이게 순례자예요 예배드리면서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돈에 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편안함에 가 있어요 그러면 순례자예요 순례자에는 모질게 모질게 환란이 오면 천국이 보이고 이렇게 나와요 천국이 뭡니까?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 그때서 천국이 보여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국인처럼 살아가다 다양사리로 살다 편력하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주소 이해의 곳에서 체제하며 살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다 털을 뽑다 몽땅 털어가다 매우 춥다 이것이 탄령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목적을 모르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천국 인도는 그거 이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철새처럼 시민권 없이 거주하다 낯설고 생소하다 서툴고 잘 모르다 풋나기로 살다 이것이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순례라는 것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래서 뭘로 번역되는가 봤더니 순례자, 여행자, 경멸한 놈, 약삭 빠르고 교활한 사람 이게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 인생이 약삭 빠르고 교활했잖아요 그러니까 77년이라는 인생을 팔아가지고 루스 광야에서 믿음을 삽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말 한마디 받아들이면 믿음의 사진인데 믿음을 못 사요 믿음을 못 사요 문법이 중요한데 문법 분해를 해드리겠습니다 페르라는 대격 전치사 플러스 아고레라는 밭, 길, 과정, 고난, 환란 플러스 우스 과거분사 어미의 소요래가 됐는데 페르라는 대격 전치사는 대격은 뭐죠? 인간관계 순례는 인간관계예요 저분이 나보다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고난 안 받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아게레로라는 고난의 밭으로 막 그냥 뒹굴게 만들어요 뭐가요? 이거는 이 대격인데 어떤 것이냐면 뭐뭐동안 전치사예요 전치사 대격 전치사니까 거기다 넣어놓고 그 사람한테 훈련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떼아몬이 오면 견딜 수 없어요 파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기, 기여, 이유, 원인, 허락, 맹세를 같이 쓰는 전치사예요 이유, 원인을 얼른 찾아야 되는데 이유, 원인을 나한테 찾아야 되는데 대격 상대방한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챙겨져요 야곱은 믿음을 자신한테 찾았지 라반한테 안 찾았어요 이 하나님은 순례를 어떻게 했냐면 가족관계를 통해서 순례를 시켜요 그냥 떠나가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은 이혼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픈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땅땅땅 찍었는데 빼비는 와서 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끌고 들어와요 그럼 난 친 거예요 그럼 또 이 믿음을 살려면 이 아게르라는 고난의 광야에 고난의 사건에 얼마만큼도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수라는 과거 분사 어미니까 과거서부터 연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누가 한번 미웁죠 미우면 나만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아직 대격 전치사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생 연수예요 이게 베르라는 말 인생 연수 세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월 세월이란 말이 요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중을 나타내지 않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의중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리미야가 깨끗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배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훈련은 정직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은 뭐냐 내가 손해봐도 말을 해야 돼 내가 손해를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들판광야 고난을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순례자가 들판광야 고난을 대격을 통해서 건너가는 사람 대격이라는 인간관계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도자 말 들어보면 순례의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례라는 건 뭐냐면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이렇게 가는 게 순례예요 그러면서 이 순례는 뭘로 번역됐다고 그랬죠 오늘 보니까 약삭바르고 교활한 사람 경멸한 놈 순례자 여행자 이런 거로 번역이 됐는데 약삭바른 인생을 살다 보니 약업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약삭바른 것은 소용이 없다고 딱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하나님껏 떼먹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 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가슴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갑니다 그렇죠? 샘물처럼 솟는 그리움 여러분 샘물처럼 솟는 그리움이 예수님이고 사역이고 하늘나라고 믿음이고 은혜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순례자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통과하면 또 게르라는 고난의 들판이 또 있는 거예요 약업이 여기서 해결하고 또 내려오다가 숙고돼서 2년, 세겜에서 8년 거기서 또 연단을 받는 거예요 편하니까 라반이 없거든 여기는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가거든 여러분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라반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계속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교활한 놈, 약삭바른 놈, 경멸한 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만 약하시면 거예요 기도는 나를 깨끗게 만들고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은 나한테 이미 다 주셨어요 순종을 안 해서 문제지 지식은 전혀 신앙에 도움을 못 줘요 그룸이라는 말이 수프리라티오라는 라틴어 여성형 자동사, 타동사 그 다음에 미한정관계부사에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룸은 미한정관계부사야 나 지고 밤이고 관계로 그거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했어 그래서 수수라는 미한정관계부사 천체사 플러스 스프리오 신음하다 그러니까 미한정관계부사로 신음하는 것이 그룸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워 온다면 다 해결해 줬지 벌써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이렇게 구한다면 다 해결해 줬지 그런데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래 네가 순례자로 고난의 광야에 넌 있어야 너가 내가 너를 못 고쳐준다 네가 마음을 열어야 고쳐주지 마음을 연다는 게 뭐예요? 문제는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환경 탓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서 타도다가 지금 약업이 절단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품은 고쳐질락 말락 고쳐질락 말락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약업이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다 진짜 어려우니까 서원은 해 그렇죠? 서원은 여러분 무서워서 못 오는 사람은 너무너무 약삭바른 사람이에요 서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를 묶어놓는 거예요 죄를 묶어놓는 게 서원입니다 그리움을 빨리 불러드릴게요 이제 그리움이란 말이 자동사 타동사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여기서 키포인트는 오늘 보면 미한정관계 부사예요 밤이고 낮이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리치면 큰 믿음 주셔서 다 해결되는데 불신앙으로 저지른 사건을 해결하느라고 주님한테 마음 뺏기지 않고 이거한테만 뺏겨가지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우면 다 해결됐을 텐데 생활환경을 그리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자 이것은 뭐뭐에 대한 사랑으로 신음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음을 하면 다 해결해 주는데 약하게 하다 병에 걸리게 하다 소용없는 안탄과 넋두리를 하게 하다 이게 미한정관계 부사와 함께 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겁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엘세바를 향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그리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처리 능력이 첫째 조건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내 중심적으로 처리하니까 주님이 하나도 안 기뻐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나라 영광이 하나도 없어 영광이란 말이 그로우리아 빛이에요 빛 우리에게 손발력인 지혜예요 판단력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질게 모질게 환란이 바람이 불어 닥쳐야 천국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해는 내가 다 하려고 다 믿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죄가 떨어져요 죄는 여러분 떼몬, 떼아빌, 떼아몬으로 이렇게 구분져서 와요 그런데 작은 죄는 우리가 무시해요 참 무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한숨, 탄식, 신음 이런 거로 예수의 잔, 노래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제 53절 간단히 하고요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흘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경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지금 라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은근슬쩍 야곱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또 먼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흘도 오늘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완전한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을 믿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어려우냐 명목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믿어요 예수님 뜻보다도 돈 뜻을 우리가 쫓아갈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헌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큰일 났다 보다도 물질이 떨어지면 큰일 났다 더 오잖아요 그거를 마기란 놈이 다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지를 말자 이 말이죠 엘로에이 아브라함의 회태 나흘 이십 페토 베네오 우리들 사이에 심판하소서 우리들 나흘 사이에서 판단하옵소서 우리가 관계성이 먼 가족이었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었었는데 지금은 안 믿지만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들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다 네가 부자 돼도 나를 보복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 죄를 졌어도 그냥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죄는 언젠가는 마기를 통해서 보복하고 갑니다 마기는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빛땜으로 들어가면 가족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소멸이 되어줘요 그 빛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 남편한테 말을 이렇게 해라 아내한테 말을 이렇게 해라 자녀들한테 말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은혜되는 말을 하면 다 소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죄는 꾸짖어서 안 나가요 꾸짖으면 더 성질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온유에서 마기보다 힘을 더 많이 발휘하지 않아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고집이 세지 성령님은 그냥 지나가 덮어 참아 거기서 부딪혔다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자 판단하옵소서 뭘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기둥을 다 세우고 기름을 벗으니까 여기 넘어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자기가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만 같은 줄 아는 거야 야곱은 진저리 쳤어 여긴 안 오기로 이제 왜 그 연단을 또 봐도 왜 그 의심구덩이 또 들어가 왜 고난구덩이에 왜 또 들어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왜 또 해 우리께 자꾸자꾸 나오잖아요 환상에 돈을 들고 계시는 분 예수님 달러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전 믿음의 묵상을 요즘에 많이 했어요 고난 주고 믿음을 사는구나 제일 억울한 게 세월이 지나가서 믿음 사는 거 과거로 못 가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최고 값싸게 믿음 사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순종을 안 해 판단하옵소서 아멘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삼위, 증복수 우리 사이를 심판해달라 이 말입니다 칼령이니까 스스로 해달라 이런 거죠 미완료형이니까 계속, 계속 판단해달라는 거야 야곱의 인생까지 라반의 인생까지 계속 판단해달라는 거야 원형의 셰파트 권리를 찾아주다 재판하다 그러니까 판단이 뭐예요?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집사님은 마귀가 이렇게 와서 마귀라면 속상하지만 이 환경이 이렇게 와서 와서 내가 지금 권리를 찾아주는 거야 행복할 권리 축복받을 권리 응답받을 권리 지금 해결할 권리 그래서 판단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 판단 셰파트 그러면 권리를 찾아주는 게 뭐냐 라틴 온전 찾아보니까 남성형 명사인데 프리비레기움 합성어예요 프리부스라는 형용사 플러스 레크라는 여성형 명사가 합성어인데 독특한 특별한 법령으로 보호해 주다 독특한 특별한 법령으로 법규로, 계약으로, 조건으로, 규정으로, 제도로 보호해 주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번복을 안 해요 번복 오는 게 죄예요 본래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데 유익을 얘기하는 게 죄야 본질을 얘기하면 어둠의 권세는 꼼짝 못해요 머리통을 다 밟아 놔서 훨씬 내가 지혜스러운데 달콤하니까 쫓아가는 거거든 응답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충실할 때 나타나는 보상이 응답입니다 과정에서 슬쩍슬쩍 하려고 그러니까 과정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은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으로 할 때 노스! 재산을 분양해 주다 양을 분양해 주다 가축을 분양해 주다 땅을 분양해 주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율법은 은혜를 분양받는 거예요 은혜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무나 못 받아요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밀착입니다 하나가 되는 몸인 것입니다 내가 슬프면 예수님이 슬프니까 얼른 응답을 주셔 그런데 내가 슬퍼도 남이야 예수님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나도 안 해 그리고 교회 나올 때 날마다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태워지는 겁니다 불신앙이 태워지고 의심이 태워지고 상처가 태워지고 병이 태워지고 그래서 태워졌을 때 우리에게 뭘로 세워주느냐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은 뭐냐 주님 뜻 이해는 다 무시하는 거 걱정이 주님 뜻입니까 고난이 주님 뜻입니까 어려움이 주님 뜻입니까 죄에 대한 마귀의 보복입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이 권리라는 말이 양도, 증서 은혜, 이점 왕의 윤호를 받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를 사탄이 가져갔으니까 방법을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판단해 주는데 뭐라고요? 권리를 찾아준 거야 그거 할 때 그걸 그런데 안 해요 계약은 대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배가 계약입니다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마귀도 어떻게 못해요 영원한 계약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벌써 다 안다니까요 믿음 있는 척은 때비도 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해 그거 늘 또 그런데 본질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유익이지 여러분 예배는 다 내려놓고 내 영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만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믿음으로 다 창조하고 다녀 한마디 말하는데 상대방이 다 해준대 그게 믿음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 집 거 가지고 와 여러분들 꼭 믿기를 바랍니다 법령 법규 계약 조건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독특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말 한마디에 다 차지하게 그게 판단이에요 그러면 주님 마음에 안 되는 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뭐니깐요? 재판이니까 재판하다 그래서 저주하다 벌라다 가난한 자를 변호하다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게 그거예요 고난을 이기려니까 가난해져 가난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하면 권리를 찾아줘 안 드리고 부자로 살라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어려워요 지배하고 다스리다 정제받다 소송하고 재수하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국문하다 심판하다 신원하다 이런 거로 쭉 가서 헌역은 징벌하다 치리하다 변론하다 아프다 재판장 사사 재판관 그리고 여기 판단은 처음에는 사사들이 했어요 모세가 있어요 제사장이 했어요 지금도 영적인 거는 죄종이에요 영적인 거 순종하지 않으니까 회사 가서 안 되는 거야 사회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데 누가 들어주어 믿음 없이 행동하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나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세 사람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은 뭐냐 나의 영이 육신을 제거하고 가는 거예요 육신은 자꾸 욕심내라고 그래요 영혼은 깨끗해지라고 그래요 야 나 숨 좀 쉬면서 살자 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 너 이제 무너졌니? 그래 너 영적으러면 너 그 집 준다니까 그래 집도 존디가 아니라서 맘에도 허기도 싫지만 더 존디 받아야죠 믿음 안에는 다 있어요 믿음 안에 능력 있네 믿음 안에 구원 있네 믿음 안에 거룩 있네 믿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빼내요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라는 말은 불분리 전체사 빼 공성 1인칭 복수 불분리 전체사 빼로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신앙이 없어지면 그 사람을 들어서 나를 보복해 아주 원전에 들어가면 이유 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내가 또 이상해진 거야 불분리 전체사 빼니까 공성 1인칭 복수니까 같이 묶어놓았어 네가 신앙이 좋으면 잔을 잠잠하게 만들어 야곱이 신앙이 좋으니까 나반이 와서 비로 침략하지 말라고 그런데 나반은 그런 죄를 절대로 안 질라고 그래 생각지도 않고 나의 고향으로 가려고 그래 순례자를 졸업을 하려고 그래 순례자라는 말이 낙은의 방랑자 그런 거예요 노숙자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더 속으로 하면 거린 거린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신가 원형은 벤입니다 전체사 연계형으로 연계형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사니까 어디다가 한 묶음으로 묶어놨어 묶어놨는데 이 묶음은 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쪽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볼 땐 저쪽이 나뻐 이쪽이 나뻐 저쪽에서 볼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공격하라니까 공격을 해 그러니까 나반 보고 공격을 하고 온 거잖아요 용광로니까 그럼 용광로로 들어가려면 다니엘 새 친구처럼 성령을 가지고 들어가면 용광로가 녹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쪽에서 은혜 받는 말을 해주는데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만들어줘 이렇게 이렇게 은혜가 생긴다 은혜는 여러분 갑없는 선물이지만 노력해야 돼요 관계를 노력해야 돼 가만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별이 떨어져서 죽어 저주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면 관계가 내 영혼과 나의 관계부터 출발을 해요 내가 돈 버는 거 내 영혼을 위해서 부나 내 육신을 위해서 부나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벌지 않으면 천국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놓는 것이 헌금인데 여러분 잘 헌금을 생각해 보세요 헌금은 내가 심은 거는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만드는데 심은 것도 시호기간이 지났다나 뭐 했다나 찾으려니까 없어 그 찾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물 들으면 믿음이 팍팍팍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 휴면 계절이야 쉬는 계절이야 여러분 이왕에 타는 계절을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움이 미환정관계 부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분별하다 이게 우리 사회예요 분별하다 분별이 뭐예요? 관계 안에 들어있는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나는 장애물이고 저분은 오다야 저분은 오다로 내렸는데 나는 보면 장애물이야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분별리전사 빼로 해놨기 때문에 내가 어디 도망을 못 가 이렇게 하면 마개라는 놈이 탁 나가야 되는데 의심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안 됩니다 이 시간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은 구원은 받을 구원은 받을라나 모르지만 복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교재가 없으니까 믿음은 주님이 허라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80세까지 숨 쉬어라 그럼 80세까지 숨 쉬는데 하자 없죠 그런데 81세 되는 데 가 건강해도 가 그렇게 믿게끔 해놔서 믿음은 언약입니다 원약 그런데 주님 믿어요 구세주를 믿어요 이거는 천국은 갈 수가 있는지도 몰라요 교리적으로는 가 믿었으니까 그런데 의로 행해야 수확을 하지 의로 행하려면 맘에 드는 사람 맘에 안 드는 사람 맘에 드는 환경 맘에 안 드는 환경 고난받는 환경 많아 그런데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게 믿음이니까 조금 거칠어도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보상 있는 믿음이야 달마다 부자 돼야지 부자 돼야지 부자 돼야지 부자 됩니까? 안 되죠 부자 되는 방법을 주님한테 받아야 돼요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분별하는 것이 그거고요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깨닫다 이해하다 정직하다 알아주다 그래서 간격 공간 그런 거예요 사이가 간격 공간 그런데 간격이 너무 멀면 장애물이 너무 많아 간격이 가까우면 장애물이 없어 말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장애물이 많다는 게 뭐냐 이유나 핑계가 많아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또 처방을 줘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것 처방자는데 이것도 또 못한대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 내 문제예요? 상대방 문제예요? 상대방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믿음을 무엇으로 사야 돼 이게 믿음을 사야 되는데 상담에서 순종으로 사면 너무나 편리해 세월도 안 가 야곱처럼 이렇게 세월도 안 가 그런데 여러분 해결을 하려면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욕망이 있어야 돼 넌 얘기야 그렇지요 뭐 그렇대요 아니 남의 얘기면 나에게 믿음을 안 주세요 그러면 병 걸려가지고 병 치료되는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어떤 분은 암 가지고 천국 가는 구원의 믿음을 사 그때 믿음 짧게 마지막 생에 믿음이 조금 빛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교회가 상도님들을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 약하게 여러분 이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 수고는 죄 때문에 수고 온 건데 그 수고 온 것에 처방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능치 못함이 있어 그럼 뭐 때문에 능치 못해 기도 이해는 없다 기도는 뭐라고 했죠 프로슈 코마인 자신을 미리 신에게 바치다 나 바치는 건 고사하고 물질 바치는 것도 봉사 바치는 것도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바쳐 그러니까 믿음은 바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센 말로 처방해 주셨습니다 약하지 말고 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 저런 약한 마음 먹고 마귀는 그냥 구원도 뺏어가요 구원도 여러분 강한 자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약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벌써 와서 을씨년스럽게 다 믿음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저는 순례자와 그리움을 묵상하고 야곱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는가 믿음 하면 마귀들이 막 눈치를 보고 슬슬 도망가야 되는데 먹이 감았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뭐냐 이 말이야 예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뭐가 더 있으면 빼라는 불불리 전투자가 나를 공격해 뭘로 고난하고 빼야 두려움하고 빼야 그럼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고난이 안 떠나가고 왜 불불리 전투자로 붙여놔서 불불리 전투자 빼는 고난이라는 집으로 내가 들어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에 분별하면 그 고난은 순식간에 믿음으로 바꿔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나가시다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 믿음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